누나, 또 잊어버렸어요? 생각 안 나요? 누나, 나랑 쇼핑할래? 나랑 쇼핑할래? 지금 홈서비스에 받아줄거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워너원의 박지윤입니다 아, 이거 장바구니에요? 근데 이거 장바구니라고 하기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짜라란 이건 누나줘야지 나랑 장보러 갈래? 워너원과 함께 3패 쇼핑! 이름 뭔데? 일상 속 음악 심표 너 뮤지션 나도 해보면 니한테 맞춘단다 하아... 배불러 유하이 내가 널 가볍게 해줄게 특허받은 유산균과 워터의 건강한 만남 이런 워터는 처음일걸? 처음 만나는 유산균 워터 사랑해요 밀키스 유하이 워터 밀키스 유하이 워터 다른 멤버들의 밀키스는 어떨까? 유하이 이제는 유산균을 샌드로 초코로 즐겨요 언제나 어디서나 맛있는 유하이 유산균 내 마음속에 저장 유하이 유하이 이제는 유산균 유산균을 샌드로 초코로 즐겨요 언제나 어디서나 유산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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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속에 저장 유산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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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의 부드러움 한 조각 가나 너 진짜 예쁘다 우리 만나는 거다? 촉촉해 보여 이건 그냥 샴푸가 아니야 우유처럼 부드러워 상처받은 머릿결 우유로 지켜줄게 우유 메리 미 해보는 거야 뭐 어때 2주마다 새롭게 너의 컬러를 찾아봐 나랑 턴업할래? 턴업 유어 라이프 바로 지금 턴업 컬러 트리트먼트 에이프릴 스킨 턴업 대박 내 취향은 유자민트 플래시아 뭐야 그럼 한 명이 못 먹네? 그럼 가위바위보이로 정하자 아 앉았다 일어났다 가위바위보이로 야 앉았다 계속 가위바위보이로 니아 니아 너만 엄마 시 대한민국 청춘하세요 비타오백 비타오백 n분의 1 할 때마다 앱도 가는 거 귀찮아 이젠 편하게 키보드로 알아서? 키보드로 목 척! 슈퍼에 친한 솔 지훈이는 애교 연습 중이에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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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마켓 스마일페이 아아 결제는 순식간요 정립은 그득하니 간편하게 간편하고 득이 되게 득이 된다 스마일 지마켓 지마켓 스마일페이 쇼핑을 바꾸는 쇼핑 지마켓 전 activist 에덴 익숙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